비상사태거든요. 책임자 나오라 그래. 20%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오라 그래. 남았다니까. 잘 좀 하세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욱 씨도 알고 계시죠? 지자체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는 정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재난 긴급생활 지원에 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소관을 다 할 수밖에 없는 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거 진짜 비상사태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전입니다. 말단과 우리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 나오라 그래. 누구? 박원순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1초가 어떤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너무 바쁘시죠?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박산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너무 협력을 잘 해주셔서 지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콜센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종교 집회 예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말을 안 듣는 곳이 있었어요. 사실은 교회나 pc방 또 콜센터 이런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밀집 건물할 수밖에 없는 밀집 집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이 가장 고위험군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들이 교회의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이 거의 5200명이 도움돼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예배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곳이 2209군데였는데요. 강행 의사를 밝힌 데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영세한 교회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임대료 내기도 힘들고.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7대 방역수칙이 있거든요. 이거 준수하는지 저희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103개 교회는 스스로 온라인으로 바꾸겠다. 고맙게도 이렇게 선언한 데도 있고 384건의 미이행 사실을 적발을 했습니다. 282개 교회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281개 교회는 즉시 시정을 해 줬는데 딱 한 개 교회가 시정은커녕 나간 공무원들한테 욕도 하고 전혀 그야말로 고칠 의사가 없는 거예요. 협조 의사가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좀 두고 해라 할 경우에도 그리고 또 반드시 마스크를 쓰면 좋겠다. 또 식사나 이런 거 좀 제공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7가지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심호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라는 건데요. 이게 2천 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밀집 집회도 하고 또 참석적 명단도 저희들이 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하나 확진자가 생기면 곧바로 역학조사가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경찰관 소식 공무원들 가 있는데 욕설 폭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동안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단들이 협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엄중하게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엄중한 처리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선 감염병법에 따르면 시장이 우선 집회를 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위반하면 그 위반하는 개인별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폐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모인 거 자체를 금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분이죠. 이분이 광화문에서 그때 집회할 때도 소식아 그거 검지시키고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거는 교회만 벌금 매기고 하는 게 아니라 참석한 개개인에게도 다 일일이 벌금 매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여나 이곳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여나 확진자가 나와서 어떤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묻는다 하시던데. 채욱 씨가 이런 방송 진행하더니 정말 도사가 다 되셨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로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1분 2초가 우리의 건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고의나 과실로 확진자가 생기면 그 확진자의 치료비 중간에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의 자가격리 이런 여러 행정비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당연히 물어야죠.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강행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7가지인가요? 그걸 지키는 한에서.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보군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시작 권한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협조를 하면 그래도 위험성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예배를 하면 최고로 좋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형교회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중소형 교회는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아마 임대해서 어렵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유튜브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여러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교단의 총회장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사실 교단 측에서도 임대료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아주 서로 협력적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관계된 건데. 그렇습니다. 늘 지키지 않는다는 건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름도 그렇고 좀 순하게 보이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화당이. 다 받아내셨죠. 그걸 절대 하지 말라. 요청하고 또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철거비 다 받아내셨죠. 그 비용 10원 한 장 없이 다 받아 냈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네. 한다면 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한 번 걸리면. 그러면 이제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또 이 부분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사실 사회적 논쟁이 많이 있죠. 이런 재난을 맞이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너무 포퓰리즘이다.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서울시는 아주 이게 기본소득적 의미.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또 그렇다고 우리가 1억 연봉의 사람들한테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나름 이렇게 선별적이기도 한 이런 아주 합리적인 안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정부의 저희들의 주장을 실현하면 약 800만 가구에 한 60만 원 30만 원씩 두 달치 60만 원을 지원하면 4조 8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지난번 추경 때 그 당시 기재부가 사실 좀 반대해 가지고 이게 안 됐죠. 그래서 일단 이건 긴급한 상황이니까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도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 적용을 했더니 약 171만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그다음에 중하위 소득청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하니까 한 3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천만 명이니까 3분의 1. 30만 원 정도는 혜택을 받는 거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급한 상황. 당장 급한데 어떡합니까? 이거 거의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3월 30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합니다. 거의 현금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형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고.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이게 또 10%를 우리가 더 부과해 줍니다. 더죠. 이걸로 받으면. 그래서 5인 이상의 세대면 한 5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5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서 바로 또 지역경제가 이게 활성화되잖아요.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돈 받아가지고 융 없어 간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상품권으로 해서 기한도 딱 정해놨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만 쓸 수 있도록. 6월까지. 남들은 또 저축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지금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얘가 맞으려는 말이에요. 시청자님 뭐 잘하면 지원했다고. 실제로 그런 비판 많잖아요. 굉장히 한심한 비판이죠. 그럼요. 개인이 이거 직접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선별복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서울 복지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복지 포탈. 아니 2월 3실부터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접수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또 지원 방식은 선지원하고 후검정하겠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다 전산화되어 있었어요. 딱 보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자기 소득이 예컨대 1인 가구는 대략 175만 원입니다. 중위 소득이. 세정기준. 1인 가구가 175만 원 이하. 또 2인 가구는 299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38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562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도 정확하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가면 소득 조사하는 게 딱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성. 이게 지금 최고입니까? 맞습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거죠.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런 소식을 아예 못 들어서 못 받는 분들 중에도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 발굴해내셔야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보통 보면 한 70%밖에 신청을 안 해요. 보통은. 원래 한 100분 정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한 80%는 그래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20%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노력은 하는데 공고도 많이 하고 그러겠어요. 책임자 나오라 그래. 20%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분이 좀 열심히 좋아하세요. 누구 있다고 자꾸 책임자를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지급하고. 선지원 후검증. 나중에 검증해보겠다. 이놈이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와 그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소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거 칭찬을 확실하게 실명제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계속 논의해가면서 만들어냈으니까. 집단 지성의 힘이다. 그거 너무 좋은데 진짜. 온라인으로 또 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또 안 찾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해서 바로 신청하면 확인도 해드립니다. 이게 한 달만 됩니까? 아니면 3월 3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사실 선별복지의 최대 약점이 선별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낸 거 아닙니까? 완전히 행정에서 달인 다 되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선별보다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다 줘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빠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위소득 이하는 다 준다는 겁니다. 현실적 아이디어가 한다면 합니다. 한다면 하시네요 진짜. 다시 이거 한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 확 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안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한 3200억 정도. 많이 쓰시네.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은? 그거 사죄를 또 출연하셨다고요. 아니요. 재생 나보다 저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빚을 많이 그러니까 채무를 많이 줄여서 지금 한 7조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생수지 않기 잘 쓰였어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 상황 거의 뭐 A플러스고요. 그리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완전 생존의 절벽 깔에 놓여 있는데 당연히 써야죠. 이런 거 하고 나면 사실 재정 건전성은 좀 안 좋아질 텐데 그것도 비판하는 사람 내가 다 잡아내겠습니다. 채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이게 중앙정부가 기체할 수 있는 채무를 얻을 수 있는 은행에서 융자를 얻을 수 있는 한도를 딱 정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서울시는 여전히 거의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너무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삶이 건전해야 되는데. 정말 제 말씀을 그렇게 딱 하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했는데요. 아니 국민이 살아야 재정도 있고 정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회복하고 생존해야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활동하고 경제 회복되면 저절로 고깐이 채워지는 거죠. 세금 또 많이 내고 하면 잘 되면. 그럼요. 그런데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언론에서도 엄청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트렌드 좀 파악 좀 해라. 아니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건 리얼리즘이다. 시민들의 삶을 봐라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그런 소리를 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조용한 편입니다. 리얼리즘을 넘어서 휴머니즘이라고 봅니다. 이야 오늘 명언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시민이 사랑이죠.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 위로해 주시면 저희 두 사람은 시장님 위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책임자 나오라 그래. 나왔다니까요. 잘 좀 하세요. 더 이상 없어요. 아니 그 개인들에게 이렇게 또 지급하시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영세 상민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 사실은 30만 50만 원은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5조 원 정도를 따로 마련해서. 5조 원이요? 네. 그 5조 원에 말하자면 신용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5조 원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금 이거 융자를 줘도 3개월 두 달 쓱 달 걸린답니다. 지금 서울시도 이미 척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며칠 내내 밤샘하면서 고민해가지고 신청한 날로부터 여러 간에 통장이 딱 쏘도록. 그러면 상공인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자금은 필요하다.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거는 1년 거치 4년에 걸쳐서 분할 상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체되던 절차도 엄청 간소화하고. 도시의 주거래은행 시건고라고 하는데 그게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있거든요. 거기 창구가 한 400개 됩니다. 그래서 그 길 다 동원해서 일제히 하면 저희들이 너무 처음에 물론 몰리지만 않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아무튼 통장에 딱 넣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 이런 분들이시죠.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돈줄이 막혔잖아요. 가뭄이 지금 거의 지금 목이 다 들어갈 지경인데 이게 아마 저는 정말 소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자를 비싸게 받으시는 건 아니겠죠? 이자는요. 초절이. 벌이도 해 주신다고요? 그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자 장사하게 생겼습니까? 대법체도 아니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이자를 말하자면 서울시가. 부담하겠다. 부담하겠다. 부담하겠다는 게 있어서요. 한 7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만 원을 가지면 7천만 원 융자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요. 저희들 서울시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신 그분들도 급하게 쓰셨다가 갚으셔야 되는 돈인 거고 이거는. 그렇죠. 안 갚으면 또 반 주고 또 10원 한 잔까지 다 받아내신 분들. 그런데 그라민 뱅크라고 있잖아요. 방글라데시에. 거기 성공 비교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안 떼먹습니다. 오히려 사실 재벌 기업들이 그냥 한 번 부도 내고 이러면 그게 몇 조 원씩 그냥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은행이 부도 날 위치가 되고 그러면 또 정부가 거기다가 구제 금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큰 일이 났지. 우리 시민들 누가 돈 떼먹습니까. 열심히 갚으시죠. 그래도 떼먹으면 끝까지 또 추징할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그런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이미 그 예상 속에 넣어서 늘 갚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메르스 때도 시장님이었고 지금도 시장님인데 그때랑은 확실히 지금이 더 상황이 엄중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스보다는 코로나가 전염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대신 치사율은 약간 낮은 것 같고요. 서울시는 사실 지금 한 300명이 확진자가 넘었는데 아직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감염병의 특효약은 신속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동선 공개도 다 했죠. 그래야 시민들이 또 그런 위험한 지역에 안 간다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선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은 밤새도 옮겨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감염병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서 거물망을 쳐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도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도 정부에서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만 자가 격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중앙정부에 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고 아시아도 확진자의 숫자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보건 위생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훨씬 더 확진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시키자. 그걸 제안을 했고요. 약간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이게 됩니다. 거기서 말한 자가 격리는 권고사항입니까? 자기 집이나 호텔이나 여기에서 가능하면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2주간을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른바 잠복기가 2주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난다거나 그러면 경찰역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오는 사람한테 앱을 깔게 합니까? 정영희 씨 아내가 해외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가 격리.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자가 격리는 법적으로 강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못 나오게. 해제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요새는 이 기술이 발전해 있어서 밖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알 수 있죠.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특별히 성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서울시에서 이거 얘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결혼식 취소에 돌잔치 취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는 위약금 받아야 되겠다. 또 취소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좋으려고 내 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취소를 하는데 너무 이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지자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시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그건 지자체장이 못해. 그렇잖아요. 그건 물론 말씀처럼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민간 간의 분쟁이죠. 사실 예컨대 여행사 같은 경우는 예약을 다 해놨다가 다 취소되고 위약금을 안 물리면 본인들도 해외에 또 이걸 다 해놨는데 자기들도 다 떼니까 위약금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이해가 가고 또 실제로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예컨대 여행사에 위약금을까지 내게 하면 시민들로서는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힘든데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중재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도록 왜 착한 임대료 우리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경우도 좀 중재를 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좀 줄여주고 합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 공연 다 하려다가 지금 취소되고 또 여행하려다가 이거 다 취소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100억을 따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이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적당히 손해보시면 또 손해본 걸 우리가 또 이렇게 보장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봤는데 그거 보면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서로 단합하고 시민들이 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도시를 봉쇄하거나 교통을 없애버리거나. 지금 런던도 일부 지하철을 그냥 폐쇄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정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민. 이상한 나라라는 말이 사실은 위대한 나라라는 동의인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시민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가 코로나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서 지금 큰 상실과 손실이 있는데 이것도 극복하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민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시민이 최고의 백신이다. 이걸 고자진에서 짜준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제 말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메르스 때도 명언이 나왔는데요. 그때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이 메르스의 그러니까 감염병의 특효약은 투명성이다. 또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그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이 백신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이 백신이고 시장님이 치료자가 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잘못하면 욕먹기는 너무 좋습니다. 욕먹지 않는 시장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 갈수록 그냥 명언들이 계속 나오네요. 다른 데 가서 써먹으시라고 저희가 드립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결과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를 그렇게 사실 집회를 검지한다거나 고발한다거나 이게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그런데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혹시나 이 교회에 우리 시장님의 사감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박원순 팬클럽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도 그거 통제했을 뿐입니다. 그건 팩트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지금 이런 식의 무슨 팬클럽. 팬클럽 얘기 약간 얼굴이 이렇게. 약간 좋아하시네. 엄청 좋아하시네. 팬클럽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있다 해도 집회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향 잘 설정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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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 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you.